자 여러분 이제 이 정비법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389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이 다 철거하고 이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 완료된 조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조치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다 완료되면 중공인과 신청을 해서 시장군수한테 중공인으로 받아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동사 지방공사다 그러면 바로 그 특별법인 한국토지동사업법이 있거든 그 법에 따라 중공인과 처리하고 시장군수한테 통합하면 별도로 중공인과 받을 필요 없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공인과 받고 3번 공사 완료 고시 떨어졌다 공사 완료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넘어가서 보면 390페이지 2번 3번을 볼까 이 중공인과 떨어지면 사업 더 이상 할 거 없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 있잖아요 정비구역은 대상 못 권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가 간지돼 자동적으로 가로 3번에 1번 중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중공인과 고시가 있는 날 만약 관리체문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했다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지돼야 됩니다 해제가 간지돼야 된다 해제가 된 이 적은 지구단위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 2번도 잘 나오는데 이렇게 중공인과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됐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그 정비구역 해제는 정자가 빠졌네요 B자 앞에 정자를 써놓으세요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을 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조합은 그대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있죠 이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분양 신청했던 자에게 사업이 다 끝나고 아파트 만들어졌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이전 절차를 잘 봐주셔야 동그라 1번 사업 시장에는 중공인과 공산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관리체문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해서 통제하고 대지 또는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전 받은 자들은 법적으로 언제 소유권을 취소하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2번의 셋째 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소유권 이전 후식, 오늘 소유권 이전 후식에 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 거예요 소유권을 딱 이전해 주면 정조원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등기된 건지는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으로 넘어와서 설정도 간지됩니다 넘어와요 이렇게 언제 넘은 걸 보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 이 사업식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하죠 그러나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바로 시행자가 해 주는데 언제 가냐 지체 없이 해야 돼 그때 체크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보험 지원 등기 속에 촉탁 이 촉탁은 시행자가 시장수이면 촉탁 저학 같은 친구면 신청을 통해서 해 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는 그날까지는 다른 게 안 됩니다 저당권은 다른 게 할 수가 없다는 3번 이제 여러분이 분양을 받았는데 정정가는 3억이었어 이번에 분양받은 것이 5억이었어 그러면 2천만의 차이가 있으니까 2억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청상금 갖다 바쳐야 되겠죠 시행자한테 그래서 시행자가 증수합니다 역으로 정정가가 여러분 7억짜리였는데 분양가가 이번에 5억짜리였어 그러면 2억을 청상금 받아가야 되겠죠 이런 청상금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청상금은 언제 주고받느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주고받는 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분양을 안 받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애들은 현금 청상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 번에 주거받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정관을 작성할 때 조합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 총에 이래가지고 이걸 분할 증수하고 분할 지급에 나가도 하자라고 합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진 날부터 이때부터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고시 해준다고 했지 아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해주는 그 사이에 분할 증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다는 것 이 대응을 391편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청상업 문제 해가지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것이 청상업인데 지급식이 원칙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 한 번에 주고받는다 그러나 A주로 분할 증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언제 마지막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 증수, 분할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강제 증수 하나 했죠 청상업을 내야 할 자가 안 내고 있다 그러면 강제 증수 가능해요 다만 조합은 자기가 직접 강제 증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시장 군사한테 위탁합니다 위탁하면 증수를 해다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소멸시효 동그란 2번 중요해요 청상업을 지급받을 권리, 증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체크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5번 이 청상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걸 물상대회라는데 여기 사업장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종전통지 건축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5억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딱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청상금을 시행자한테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청상금을 그 A에게 시행자가 지급하자면 여러분이 저당권자로서 그 청상금을 딱 압류하면 종전통지 건축으로 있는 저당권 회력이 청상금에 가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물상대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청상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그쳐버려요 정비관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재에게 청상금을 지급하자면 압류 조사를 거쳐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이걸 물상대회로 효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있는 것은 나올 게 없고 넘어가셔서 394페이지 임시 거주시설과 임시상가 설치 좀 받으세요 사업시행에는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주택구 소재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택시설에 임시 거주하거나 임시 거주에 상한 조치시행자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저게 하냐? 재개발하고 주관경 사업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가로 2번에 1번, 2번, 3번을 할 수 있어요 1번,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시행에는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 지자체의 것, 공공단체의 것, 개인 것 시설토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일시 사용을 하게 됨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의 것, 무상 3번에 둘째 줄, 공공단체의 개인 것은 유상입니다 손실 발생하면 보상이 돼야 돼요 이 차이점 아시고 동그란 2번을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 국가, 지자체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친구한테 일시 사용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리고 대부료 사용료 면제해서 공짜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은 디근도 있죠 제3자와 이미 매매약을 체려했다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객이 확정돼 있다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준 국가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75페이지 이 임시 상가 설치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적용하냐 재개발 재개발 할 때에는 바로 그 임시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상가를 설치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상가 세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03번 토지 등을 수용 사용했죠 이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과 고시가 따르면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서 받을 때는 천재님을 발생할 때만 긴급하게 요구될 때 수용할 수 있고 평신이 안 된다는 거 가로 2번 보면 이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을 하고 보상하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법에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걸 간주해야 된다는 거 재결 신청은 공치법은 1년 이내 하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 시행 기간에 향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는 거 가로 3번 이 공치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자들이 수용할 때 수용당한 자에게 현금 보상 사전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대지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보상은 혐의물 보상과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중공인가 이외에도 되는 사업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서 보면 370, 396페이지 소형 주택 건설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할 때에만 인정하냐 재개발하고 재원축 이렇게 딱 받으세요 재개발하고 재원축할 때 그냥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 매도청구가 있습니다 매도청구는 바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만 반대파에게 매도청구가 할 수 있냐 재건축 그것 다 줄 거예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아까 반대파들이 있었죠 그네들에게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과 쭉 넘어가면 399페이지 용도지역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 동그란 1번 주관경 개선사바자에서 정한 장수가 주관경 개선구인데 이 주관경 개선구로 정비구의 증오시 되면 용도지역이 확 바뀌어요 박스 안에 주관경 개선사업을 스스로 개량하자 환지방구로 하자 그러면 2종으로 되고요 수영방구로 하자 가르치용방구로 하자 그러면 제3종으로 됩니다 다만 공공건설 임대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땅으로 확정되면 준 주거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런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곤네라고 저 2번 개발장구에 따라 지정하면 그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도만 봐두십시오 그리고 가로 2번도 봐두셔야겠는데 주관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이 하죠 그래서 그네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 민간인이 건축물 건축하자 건축받는다 소유권 보드기 이득해야 한다 그때는 우리 국미택 채권을 사야 돼요 그런데 주관경 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네들은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사업을 할 때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 필요 없는가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넘어가셔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없고요 쭉 넘어가면 통과하고 404페이지 하나 보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정비법 404페이지 보면 이 정비법상 추진이라든가 정비사업자업, 이 사업할 때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위탁해서 맡깁니다 누구한테 정비사업 전문합작이 할 때 그래 이때 정비사업 전문합작이 되려면 시도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제출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건너떼서 이 정비사업 전문합작은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업자가 철거, 설계, 시공, 해감사, 안전당 업무를 병행해서 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5번을 오셔서 이 정비사업 전문합작이 어떤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그 자의 등록을 말소해서 없애버려야 되든가 가로 6번에 나와 있네요 6번을 보면 네 가지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아웃이다 바로 거짓 부장맘으로 등록을 했다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이해상 업무정지 체험을 받았는데 합산을 12월 초에 내기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입업을 수행한 업무를 수행하다 걸렸다 등록증을 대하다가 걸렸다 그때는 반드시 시도사는 이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지분형 주택 있잖아요 지분형 주택 이것은 뜻이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 분양 대상자와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고 해요 이런 지분형 주택은 규모가 얼마로 만들어지냐 전용문적 60점 뒤야 그리고 공동수익안은 소유권을 취하여 10년을 보면서 시행자 시간한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을 마무리 지켰습니다 수업시간에 한 것을 유지해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정비법은 6문제가 나오는데 본 시험에서 3문제 정도 맞추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한 것만 좀 읽어보십시오 다음에는 건축법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